책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도 항상 쪽지를 확인해야 돼 니가 자꾸 어제 몰라서 선생님이 다시 유비해 주는거 잖아요 알려주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거죠 니가 그동안 선생님의 하라는거 잘 알아듣고 잘 했습니까 클래스 카드 중간에 한 3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게 언제 8월 28일이면 오늘 보낸 쪽지죠 니가 오늘 수업 보기 때문에 그전에 수업에서 그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C16은 그전에 그전 수업시간에 확인한거구요 그 다음에 숙제로 수업 공연구를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연구를 하는거죠 오늘 수업 끝나면 뭐하는데 저의 카드 뭐 지난 시간에 10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선생님하고 9호를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도은이가 언제 뭘 했는가 오케이 오 16호도 막 하고 9호도 하고 가겠네요 오케이 근데 왜 19호 단어만 하고 문장은 안 했어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럼 했거든요 뭘 해 하기는 응? 똑바로 한 거야 이게 응? 했거든요 뭘 해 뭘 했는데 문장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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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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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또 10호 하나만 해라 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라고 보고 싶으면 누가 누굽니까 라고 말이야 훅 오케이 그래서 훅은 뭐의 줄임말이야 저 선생님 제가 밖에 보드를 사러 놨는데 갖고 들어가지고 너 뭐의 줄임말이냐 Who is he? 그 다음에 Who의 뜻은? 누군지 물어볼 수 있고 Is의 뜻은? Is의 뜻은? 이다이다. 일곱 번째 알려줄 뻔했어 이다 있다. 근데 여기에 네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렇습니까? 묻는 문장이니까 여기서는 이다이면 이니가 되는 거고 있다면 이니가 될 텐데 여기에 희가 왔으니까 그는 누구 이니야? 그는 누구 이니야? 그는 누구 이니야? 그는 누구 이니야? 물어보고 나면 대답해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희는 어떤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거고요 어떤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을 땐 뭐라고 묻는다? Who is he? Who is he? 자 그리고 너 전번 시험에서 점 찍는 거 문장 카드에는 문장 시험에는 점 찍었는데 단어 시험에 또 점을 안 찍었어 그리고 점 있으면 점 꼭 찍어야 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또 알거든요 가지고야 해 어?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잘 잘 잘하네 좋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누군지 물었으니까 Who is he? 누군지 얘기해 줘야 되겠죠?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슈퍼 뭐라고 그리는데 Who is he 아니 Who is he 하면 되겠죠 줄여서 뭐 Who's 할 수도 있는 거군요 Who is 했다가 트리다가 다시 Who is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렇지 OK. 시는 어떨 때 써요 시요 여자 여자 한 명을 가르치는 거죠 뜻이 뭐니까 그녀는 그녀가 이 뜻이니까 Who is she 자 그녀가 누군지 물었으니까 She is my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Who is she 그랬더니 나의 여자 형제야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그 다음에 아니요 구 단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시스텔 시스텔 여과의 소리가 시스텔 시스텔 털 맞습니까 시스텔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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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가버렸어 남자향제 브라더 브라더 여과의 소리 브라 브라 그 다음에 혀를 살짝 물고 저를 하니까 저를 브라더 오케이 내 오빠는 건담을 좋아해 My brother My brother 그 다음에 그는 그가 He 그 다음에 그는 그가 그 다음에 그는 그가 그는 나의 남자 형제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is he My brother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몇 가지 소리 파 마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Their Their Father 오케이 그래서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그 다음에 Mother Mother 오케이 그녀는 좋은 아내이자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She is... She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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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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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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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 Wife She i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She is... She is... A good Wife And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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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this Boy Who is this boy Who is this boy 그 다음에 she 그래서 she가 아니고 she she is my sister 그 다음 my 그래서 that that is that is my bag 그 다음 잘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공부하면 되요 10번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아니요 10번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10보 10보 단어랑 문장 두가지 세트 해야된거 알죠